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며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 양산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.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 양산시 평산책방에서 책방 직원 4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. 그는 B씨가 책방 영업시간이 끝나 퇴거를 요구하자 거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. A씨는 이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며 문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양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. 경찰은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. A씨는 이의 보석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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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의